가수 장윤정의 남동생 A씨가 3억 원대 소송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장윤정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에 따라 장윤정과 동생 A씨의 민사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A씨에게 3억 2천만 원을 변제하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